지금 제가 있는 이 사무실에는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곳에 소소형 카메라 15대를 놔뒀습니다. 찾을 수 있을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있긴 있는 거죠? 찾기가 쉽지 않네요. 와, 이거 뭐야? 화제 광복이 소소형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피자형 진진. 이거는 알고 봐도 모르겠네요. 이게 눈이구나, 렌즈구나. 반응 구멍처럼 아주 작은 구멍에서도 각도가 120도에 촬영이 되거든요. 안경, 불태 이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하면 메모리를 뽑아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했는데 10년 전에 얘기고 지금은 실시간 전송되는 와이파이 카메라가 99%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학교에서 개인 가정집에 모텔이나 펜션 회사에도 오죠. 감사합니다. 사상 조인한 조인한 사상 조인한 시야 morte